들으면 기절하실 만한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보내고 있거든요. 집에서 올리면 안 되면 감추면 그저 한 번 살자. 자비를 베풀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풀소서 스님 자비를 베풀소서 교구청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부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은요 나 공부 다 못했잖아요. 성추행을 당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교수 신부님한테 한국 안에서도 아직 이 종사건은 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외국으로 돈 머금하고 뭐하는 거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번에 와서 상담을 보겠습니다. 제가 나도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고 외국 신부님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 오신부가 한 학생의 고유 성사 내용을 가지고 이 학교 측에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만지더라고요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던가 엉덩이를 만지고 그리고 점점 앞으로 오는 그런 상황 단단이죠 신부가 신하성 얘기가 있고 구강순결을 강요했다고 그냥 종룡받았어요 농순하게 사셨고 아니면 각인 자세고 사셨던 모습을 아는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아동 성애자들 중에서 특히 근친상관을 하는 아버지들 교도소에서 면담할 때 이렇게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사랑해서 그랬다. 이 지적장애인들은 신학대 학생들보다 훨씬 통제하기가 쉬워요. 통로 가능성도 심지어 적어요. 과거의 이런 일들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박물관 소위에 뭐 이런 거 이제 관계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이제 정리하시겠다고. 이 지적장애인들은 신학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